소피? 소피를 좀 하지 오케이 잠깐만 블랙마이 아 진짜 진짜 제대로 하려면 피 150%까지 올렸다가 다시 100으로 내린다 아 그렇지 맥스를 무한대로도 올린다 미친놉이다 미친놉 어우 견지 미친놉 미친놉 오우 늦게 나온다 아 완벽하네 오우 좋다 오우 다 걸리네 하하하하하하 완전히 말렸다 됐어 야 아이 제일 빠끄네 너무 너무 전형적인 타이밍에만 다 내밀었다 당황해가지고 근데 참아야 돼 한 번 더 참아야 돼 야 왜 그러냐면 EA가 나올까봐 그래도 EA는 한 번 좀 맞거나 아니면 가드해줘도 상관없잖아 큰 거 맞나니 아 지금 사소한 것도 다 바꿔야 되네 진짜 어렵다 캐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어 맞아도 안 좋아 아 끝까지 할 때 저 끈거쓰기 응 어 이거 확반있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여기 여기 한 번 더 으 으 아 진짜 뜯이지 어허 짠 넣기다 으아 속지 왜 이렇게 안풀냐 소리가 너무 높다 살짝 늦게 쓴건데 그래도 시간이 좀 되니까 가장 위험한 선택지는 하면 안 돼 뭘 선택했을 때 죽으면 하면 안 돼 차라리 짬바를 맞더라 확실할때만 하는 거야 거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좔 lt 어휴 크리스 호퍼는 크리스 호퍼에 계속 꽂혔나? 다른건 뭐 안떠오르냐? 맨티스 이런거? 사막인가? 그렇지 맨티스가 사막이야 병친같은거 많잖아 크리스 호퍼말고 또 뭐했냐? 일단 메뚜기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메뚜기가 좀 간지지 진짜 어렵다 쏠끼티한테 타가오는 없어 아휴 안단네 안단네 아휴 안단네 아휴 안단네 잘 참아 구조해서라 홈페이지에 따라 아휴 좋았다 아휴 좋았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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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우 사각도 없는건 아닌데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너무 구조가 좀 튼튼하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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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 오우 오우 진짜 좋다 오우 진짜 까물이 된 것 같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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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. 오. 그쪽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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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 수업 중단이었어 아.. 이 일어나다 쇼피한테 산비도 조준했다 진짜 진짜 가까울거야 이런 방식이 완전 되었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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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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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ant. 안녕. 끝, wore다 2길 수사에 8번이 들어온 다음에 남기지 너무 빠르네. 아... 아... 와 죽었네 구석이니까 그래도 희망은 버리면 안되겠다 가끔 피해지거든 아.. 물 꺼냈어 죽었다 아.. 늦었다 아.. 어.. 아니 아까 으아. 으악. 으악.ㅁㅁㅁ. 찔렀어야 됐는데. 정신줄 놓았다. 순간. 아아아아악. 찔렀어야 됐는데. 순간 정신줄 놓았다. 오잉 구르는걸 볼록히 찰까? 얘네들 이제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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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구르는걸 모르겠지 허허 핵 따라가는거 보소 끊어야되잖아 어우 제발! 아 흐흐흫 기모옷에서 팩 싹 도는거 돌았다 못잡는 방향도 있다는데 돌았다 예전에 아케이드때는 횡신은 다음에 4,4K랑 옆잡기가 이지였거든 둘 다 그지같애 횡신에서 4,4K가 확정이라니 아케이드는 노멀 때 추가차 들어가잖아 제정신인거고 아 4,4K도 5,4K도 아우 위험하다 좀 더 빠르잖아 correct 으흐흐흫 찌릴 것 같아요 임팩트 탁산세 Twin 10 vibrata 아 안들어가네 아 시발 존나 이기다 아 왜 안들어가네 아 안들어가네 아 안들어가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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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마이 안들어가네 이제 끊자. 27분짜리지. 오늘 좀 시간 오래가네. 아이고 왜 안 잡히냐. 오우 미치랑 다르네. 이해가 안정적이다. 좀. 이해가 나오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. 보니까. 반시계로 긋잖아. 근데 미치는 시계로 긋잖아. 그러니까 피해지는 거지. 반대로 한번 가봐. 얘기 달라질 수도 있다. 니가 근데 반시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EP에서. 앉아있으면 아래로 오듬지기가 돼. 딱딱 이렇게 풀면 되잖아. 잘 못합니다. 여기서 이런거 잘 못해. 오우 빨리 와야겠다. 오늘 다 적히네 진짜. 하아 쇠가 안닿냐. 다 따라가네. 진짜 너무 쎄가. 자 이정도 까지가. 일단 저장. 어. 다시 PC로 간다.